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김수현입니다 느낌이 여러분에게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신인상을 받았는데 막연히 던진 게 10년인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경험을 쌓겠다는 다방연으로 네 제 다짐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최대한 나는 지금은 10년 동안은 계속 도전을 하겠다 저는 꿈이 평생을 바라보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은데 목표가 저는 이제 관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지금은 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이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늘 이 밤 다 가도록 아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약속 자꾸 그 다음 날은